전 아경원, 이제 다시 선택되어서 국회에 나간다면 저희 야당 개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하겠습니다. 또한 동작 주민을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. 동작 주민들과 함께했던 지난 6년, 전 아경원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가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부단히 소통해 왔습니다.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또 새긴 일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. 나경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의 내일, 대한민국의 내일 만들어 가겠습니다.